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교도 가실게요. 여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니누에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때나 양때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오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지질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처음 하니까 마이크 막 이것도 막 떨어지고 이러네요 저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물고기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죠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깨닫고 사람들은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잠잠해졌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의 삼키움을 당했죠 그리고 3일 동안 그 배 안에 있으면서 그가 기도를 했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커다란 물고기 속에 요나가 들어갔는데 살아났다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요나서는 매우 유명한 말씀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학자들에게는요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라는 호평을 받아야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891년도 2월 달에 남아메리카 근해에서 고래잡이를 하던 영국의 포경선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스타 오브 더 이스트 워라는 그 배였는데요 이 배가 초대형 향유 고래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선원들이 이제 그 고래를 잡으려고 작사를 던지고 이제 막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래가 자기를 공격을 하니까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이제 이 선원들은 놓친 줄 알고 포기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물속에서 치고 올라와서 배를 쳐버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배가 뒤집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졌고 다시 이렇게 수습이 됐는데 얼마 후 사람들이 던진 그 다른 배가 와서 그 고래를 죽이고 이제 그 배를 이제 그 고래를 배 위로 끌어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제 그 고래의 배를 갈랐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그 스타 오브 더 이스트 호의 선원이었던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요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고래의 위액으로 인해 온몸에 털이 빠진 채 피부도 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하얗게 변한 채로 그가 그 뱃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가 1892년 10월 영자신문인 그레이트 머큐리라는 신문에 났고요 1924년에 출판된 프란시스 폭스가 지은 책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현대판 요나의 기적이라고 많은 관심을 나타냈었죠 이처럼 물고기에 삼킨 요나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오래전 주1학교 때부터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회자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물고기에 먹혔다가 살아난 단순히 어떤 요나의 기적 체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니누에가 아닌 다시스로 가버린 어떤 요나의 일대기도 아닙니다 이 책은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있는 책이고요 반면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표독스럽게 자기 분노와 생각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또한 그것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 보실까요? 1절 보시면요 요아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요나가 이 두 번째 명령을 어디서 받았냐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요 이 구약학자 특별히 요나를 전공하는 학자들 제가 아티클들을 읽어봤더니 한 세 가지 정도로 주장을 하는데 첫 번째 물고기가 토해낸 그 육지 위에서 어딘지 모르지만 그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해낸 거기서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받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나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있을 때 이제 실패하고 낙망하고 참 어려운 그 시간들을 겪고 결국은 낙향에서 고향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실패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2장 사건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거기 성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셨다라는 이 세 가지 주장들을 구약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세 번째 주장이 맞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서 보셨겠지만 요나서 2장 4절에 보시면 그가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그가 기도를 했었고요 또한 2장 9절을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다 그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이미 이렇게 벌써 서원하고 기도했었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유대인 요나 주석가 아주 유명한 주석가인 푸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제 오늘 3장 2절에 사용된 이 단어들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두 명령어 여러분 2절 보시면 이 단어가 크게 두 개의 명령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일어나라는 것이고 하나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어나라와 가라 이 두 단어를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이 단어는 오랫동안 어느 곳에 머물러 있던 자에게 쓰이는 문법적 표현이더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요나는 거센 풍랑과 물고기 배 속에서 살아나는 체험을 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지 앞에 자신의 서원대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이 내용을 읽다가 좀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한 번 말해서 듣지 않는다고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고 그냥 그와의 관계를 단결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하니까 마음에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또 쓰셨을까요? 요나에게 또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하시려면 도를 들어서라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다려주셨습니다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 말씀 어제 저녁이 욱상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인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몇 분이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송 목사님도 섬기셨던 같은 교회죠 같은 목사님 밑에서 있었는데요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막 이렇게 아주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두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의 의견과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임 목사님이 어떻게 충분히 설명하시고 이러면 이해하고 또 이따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후배들 다 있고 한 20명 가까이 되는 교육자들 다 있는 그 회의장에서 갑자기 저는 신학적으로 동의 못하겠습니다 이러더니 단임 목사님 옆에 계신데 의자를 뒤로 확 빼버리고 인상을 확 써버리시는 거예요 와 세상에 여러분 저 그런 경험을 처음 했거든요 와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저 같으면 제가 단임 목사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상상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웃고 지나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교육자 회의를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일대일로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면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때 그 상황에서 그냥 웃고 지나가실 수가 있습니까? 저 같으면 잘라... 아니 죄송합니다 본 마음이 드러날 뻔했네요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셨어요? 제가 물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갔던 여러 목사님들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또 웃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도 그 목사님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매우 열정이 있고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장점만 보고 사역하기로 결심했어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그분도 비록 부목사님이지만 저의 목회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기를 저는 제 목회의 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노목사님 안 그래도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산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부목사를 무슨 소모품 대하듯이 갑과 의뢰 관계에서 그렇게 대하지 않고 존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 목사님 모습 보면서 저희들이 참 많이 배웠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 참 아주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성의 깊이는 곧 이해함의 깊이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성의 깊이는 곧 이해함의 깊이다 진짜 영성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오랫동안 하느냐 많이 하느냐 뭘 인도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이해함의 깊이가 그 사람의 진짜 영성의 깊이다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목회하면서 이 깨달음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려고 많이 모이셨는데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그 지평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바라기는요 성경의 내용만 많이 알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때로 감당하기 어렵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쉽게 그를 포기하거나 정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깊이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참된 영성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니누의 백성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은 요나 역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2절 초반부를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이 문장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일어나라 가라라는 아주 강한 두 개의 명령형을 중심으로 이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표현은 일어나라 가라 아주 적지 않게 이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요 근데 그 사용할 때마다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려고 한 사람을 콜링하실 때 일어나라 가라 이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어나라 가라라는 말이 사용될 때 늘 함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해 인만웰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 항상 병행으로 가고요 또한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늘 함께 보면 이렇게 수반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모세 때도 그랬고요 여호수와 기도원 합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늘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이러고 끝내신 게 아니라 그 명령에 합당한 능력과 권세가 동시에 부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 번째 부르실 때 이미 이러한 약속들 인만웰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권세와 능력을 함께 주겠다 이 약속이 보이지 않는 언약의 약속이 함께 수반되었다 그러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와 실패로 의기소침에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함께 동반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하실 때에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닌웰을 큰 성읍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용된 이 큰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은 양적인 것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뭐를 말하는 것이냐면 아주 중요하다 important의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3절에 보시면요 이 큰 성읍이 사흘길 그러니까 삼일길이라는 말이잖아요 삼일을 걸어가야 이 성읍을 다 볼 수 있다는 말인데 사실 여러분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 닌웰은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도 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아수르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번성한 도시였지만 걸어서 삼일길을 가야 할 정도로 큰 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큰 성, 큰 도성을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쓰던 표현이 삼일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삼일길이 요나가 그냥 쭉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면서 이 도성을 한 바퀴 도는데 삼일 걸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시 고대 근동에서 이 성읍은 큰 성읍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뒤에 4장 11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닌웰가 하나님에게 있어 매우 important 중요한 성읍이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으시는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4절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요나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요나가 어떤 말씀을 외쳤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닌웰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닌웰가 무너진다 여러분 이 말만 놓고 보면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파괴적인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없다 해가지고 실제로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약만 믿는 이단파들이 있죠 실제로 이 본문만 보면 40일 뒤에 파괴할 거야 마치 파괴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닌웰을 파괴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시고 바다와 고래의 배 속에서 살리시고 다시 두 번째 길을 주시는 무슨 복수의 혈안이 되신 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복잡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는요 매우 상징적인 숫자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흔히 시련의 기간 깊은 기도의 기간 그리고 묵상의 기간 그리고 회계의 기간을 나타낼 때 이 40, 40일이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도 40일 모세가 신해산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것도 40일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 생활과 엘리아의 고행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 생활 모두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 후에 너희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요 무너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라는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40일간 어떻게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를 만나라 내가 너희를 기다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듀데이스는 지났지만 내가 그럼에도 너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더 기다려줄게 제발 내께로 돌아와 지금 당장 멸망받아 마땅한 니누의 도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니 제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묵상 제목에다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쓸어버려도 그냥 심판하고 끝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 그것에 소망 두시고 그 영혼들에게 소망 두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그냥 입을 덮어쓰고 끙끙 앓고 계신 우리 어머니들처럼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그 자녀들을 향하여 앓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서 쓰여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는데요 이것을 당시 지식인들이 많이 쓰던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70인 경이라는 세토아진트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70인 경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이 명한바를 어떤 단어로 번역했냐면 이 헬라어로 바꿨는데요 어떤 단어로 번역했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케리그마 케리그마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훗날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케리그마라고 했거든요 이 케리그마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일컫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요나에게 명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즉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질 것이란 이 명령은 언뜻 보이는 것처럼 멸망 어떤 저주 파괴의 말이 아니라 금휼과 사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이 예언 속에 이 선포 속에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0일 후에 무너진다라는 말은 당장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40일의 시간을 더 줄게 제발 돌아오렴 돌아오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극률이 담긴 추가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노와 적대감에 사로잡힌 인간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나가요 그 민족주의적인 적개심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아마 모르지만 송 목사님께서 일장 서론할 때 설명하셨을 거예요 이 민족주의적인 적개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스루를 향한 이 아시리아를 향한 그 민족주의적인 적개심 마치 우리가 일본 민족을 향해 막 경기를 하면 더 치열하게 하듯이 그 민족적인 적개심에 사로잡혀서 니누에에게 주어진 그 케리기마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추가적인 은혜 이것에 대해서 이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볼 만한 엄청난 사건을 요나가 이장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나 안에 있는 그 완고함과 자기 신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나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 살리심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 있는 완고함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누에란 도시 아수르 즉 아시리아란 나라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란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에 이 아수르는요 당시 이 고대 근동 중동세계를 지배하는 최강대국으로서 주변 국가를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괴롭혀서 동방의 망단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쟁 나가서 이기면 뭘 베냐면 코를 베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 잡혔던 포로들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악랄했던 나라 중의 하나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이 다메색 즉 수리아에게 이 아수르는 늘 자신의 국가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대국이었죠 그래서 요나도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네회에 이 케리그마의 복음 용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극률의 복음 이 40일이라는 추가적인 시간을 주고 회개할 시간을 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요나가 얼마나 니네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 이 니네회에 복음을 전하려면 사흘끼리 필요한 도성이었죠 뭐 복음을 전하든 어쨌든 3일의 기간이 필요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네회가 무너지리라 외쳤는데 얼마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요 딱 하루 돌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보면서도 위로를 받아요 요나도 나랑 비슷하구나 속 좁은 거 똑같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번의 실수를 많이 하고 다시 부름받은 그 사역지에서 이거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피를 토하고 밤을 새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시연찮을 판에 요나 딱 하루 복음 전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하고 보진 않았지만 그가 아수로에서 전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수로로 고작 딱 다섯 문장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네회가 무너지리라 어? 한글로는 네 갠데? 아수로로는 다섯 단장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회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게 전부였어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왜 무너지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지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도 없어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성의 없이 심판을 외친 사람이 요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가 전했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니 돌아오라 회개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망한다 하나님은 망한다 이 초점이 아니라 돌아오는데 방점을 두고 지금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이 지금 요나는요 가서 너희 망해 너희 망해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선 것들이었던 요나 안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자기 세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여전히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이 아수로에 대한 분노와 이 적대감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그 니누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인지 모르면 그는 왜곡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니누에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인간이 가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삶의 패턴 생각의 패턴 캐리그마의 복음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학자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팔을 넓게 펴시고 모두를 포용하시고 용서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이 예수님이신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손에 들고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도 지독하리만큼 자기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그 미움을 달고 사는 사람이 이 인간의 패혁함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저와 여러분의 패혁함인 거예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책 이 성경입니다 정말 성의 없이 어 그냥 무턱대고 망한다 망한다 하고 요나는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도요 이 뒷절 보십시오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방인들의 역대급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거 도대체 설명이 안 돼요 5절 보십시오 니네 망한다 니네 망한다 니네 망해도 싸다라고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스루 수도에서 망한다 망한다 대번에 코를 뱉겠죠 죄송합니다 코벤 소리 여러분 아스루 군대가 얼마나 잔인한 군대인데요 대번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갑자기요 하면 저 혼자 웃었어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믿고요 한 것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거기다 니누의 왕까지 보자 해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요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럼 이 니누의 왕 아스루의 왕이잖아요 이 단순한 지역 왕이 아니거든요 신의 화신이라 불리던 아스루라는 제국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의 보자에서 내려와 제 위에 앉았고 그리고 7절 8절 보십시오 막 조서까지 내립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나 한 게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막 셀프 회개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조서를 내리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 금식하게 만들고 8절 힘써 하나님께 불을 짓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해서 떠나라라고 명령을 해요 이 얘기 원래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원래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어디 갔어요 뭐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죠 선치자 요나가 말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이었는데 니누에는 지금 자기 스스로 셀프 회개 운동을 그것도 역대급 회개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누가 깜짝 놀랐을까요 가장 누가 깜짝 놀랐을까요 요나가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는요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즉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직접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사람의 선교 즉 사람이 사역의 주체가 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로의식이에요 그리고 그 공로의식은요 반드시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인정이나 눈에 보이는 복을 받지 못하면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허무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송 목사님 지난번 설교 때 말씀하셨죠 축복받지 못해서 헌신이 헛수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번영과 축복을 기대하며 헌신하기에 헌신이 헛수거가 됩니다 만약 헌신으로 축복을 얻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헌신은 대가, 코스트를 치르는 것이지 대가, 리워드를 얻는 게 아닙니다 참 이런 말들은 어디서 이렇게 생각해내시는지 제가 보면서 제가 설교 요약하는데 보면서 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사역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던가요? 왜 열심히 수거해놓고 그걸 헛수거라 여기게 되던가요?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교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뭘 하겠다 나 없으면 안 된다 나는 절대 이 사역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 이 마음의 경향성이라는 마음이 기울기라는 거거든요 이 기울기라는 게 자기 사랑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 은혜가 들어와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랑의 근육을 두텁게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이 마음의 경향성 존 오엔이라는 청교도학자가 말했던 이 마음의 경향성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심지어 비판과 고난과 절망이 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우리가 프로세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경향성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로의식 이런 것들로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빠지면 안 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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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자기 선교, 자기 목회, 자기 사역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미워함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함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삶과 가정과 사역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재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니누의 백성들의 셀프 부흥 운동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와 사역과 모든 이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인간이 영광받을 공간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영광받고 나도 영광받겠다라는 생각은요 결국 내가 영광받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이 성의 없는 선포를 듣고도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구원과 회복과 회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니누의 백성들의 회개 운동은 한 인간의 어떤 완고함과 분노를 넘어서 그 어떤 나라와 민족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빚어낸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의 분노 그것을 넘고 고집불통 불만투성의 촛불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열방 가운데 회개의 불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 하루 동안 이 성의 없는 이 정말 부끄러워 지금 제가 봐도 부끄러운 이 선포를 통하여서 이 요나의 말 한마디로 이처럼 온 나라를 뒤집으신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요 이 요나의 말과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루 일했지만요 그 하루를 위해 우리 하나님은 천일 동안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나가요 이 캐리그마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 이미 그곳에는 요나의 기적 즉 풍랑 가운데 던져짐을 당했지만 물고기에게 삼키운 물도 없고 또 그 와중에 살아난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요 이 니누에 전해져 있었을 거예요 다 퍼져 있었어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니누에 온다는 소식을 저들은 이미 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행하신 일들로 이 니누에 사람들의 마음털을 닦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국제적인 정세를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그 이스라엘 북쪽이 위치해서 늘 이스라엘에게 괴롭힘을 받던 다메색 수리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열한기야 13장 5절에 보시면 당시 이 이스라엘 왕 여호수아스 왕 때에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따라 이스라엘의 한 구원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이 구원자가 누구였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그 구원자는 다름 아닌 아수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적대 국가였던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을까요? 그것은요 이 아수르가 수리아를 침공하면서 수리아가 매우 전력이 약해졌어요 이 아수르는 원래 수리아를 점령하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로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로 더 남하하지 못한 채 수리아까지도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자신들 나라보다 북쪽에 있던 그 북방 신흥제국인 이 아라라시란 나라에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 아수르가요 이 아라라다한테 완전히 패해버립니다 그 아수르 역사상 가장 심각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서운 전염병과 흉년 그리고 기근으로요 이 아수르는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더구나 그때 이 아수르에서는요 태양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큰 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을 우상으로 삼는 이 아수르에게 이 사건은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온 나라를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지금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막 나라는 전쟁에서 졌죠 피폐해졌죠 전염병도 일죠 해도 사라지죠 공포에 떨고 있는데 여러분 그 소문으로 듣던 바로 그 사람 요나의 기적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사자 요나가 그들 앞에 탁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요나의 말 한마디만 듣고도요 제국의 왕이 그 보자를 박차고 내려와 제 위에 앉고 그 조서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저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수중에서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세계 역사라는 이 커다란 큐브를요 좌우 양옆으로 돌려가시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신이 지금도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그 구원 역사를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회개가 많이 언급되는데요 진짜 회개가 뭘까요? 이런 관점에서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던 인성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를 재편하고 나를 조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도를 살펴볼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죠 믿어야 되는 영역과 구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바꿔요 믿어야 되는 영역을 구하고 구해야 되는 영역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건강, 가정, 경제 뭐 이런 것들 다 구합니다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러한 것들은요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우리가 구하며 나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신뢰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조금 넘었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독할 만큼의 자기중심적인 허물을 넘어서 우리의 작은 입술과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 갇힌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인생에서조차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세계의 역사를 맞추어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의 촛불 같은 능력으로 횃불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두한 그러하기 위하여 어떤 실수와 실패 절망과 아픔 속에서라도 그 절망과 아픔이 내게 남겨놓은 그 생책이 만들어놓은 상처로 만들어놓은 그것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것에 내 인생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내 모든 속사람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동참해 가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일어나 가라 명하시며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커피 브레이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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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